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제8대 이천시의 의원 서학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가족과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쁜 일상에 지치고 피곤하지만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마음에 벌써부터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풍성한 추석의 보름달을 보고 가족과 함께 소원을 빌며 연휴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어울려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올해 보름달은 바라시는 모든 소망과 성취를 가져다주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석 연휴 동안 근심과 걱정은 잠시나마 내려놓으시고 친척들과 즐겁고 흥미진진한 일들이 가득한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